바람하기 딱 좋은 날인데 자 어느 날 우연히 우리 만났죠 우연히 컵 속에 비춰진 자 내 모습 보세요 내 모습 보세요 웃고 있나 자 세워라 노래 같이 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 선생님 저쪽에 앉아주세요 자 끝소리로 하 하 하 목소리로 크게 내세요 하 하 하 하 겨드랑이 자 옆에서랑 옆에서랑 다같이 까꿍 해보세요 까꿍 한 번 더 까꿍 자 오케이 한 번 더 까꿍 해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한 번 하나요 마음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좋은 맘에 내 사랑에 있네 고향 두 번 더 까꿍 해보세요 한 번 더 까꿍 해보세요